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친구님들, 유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홈메이드 인 캐나다에서 로라가 불멍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올립니다. 잘 지내시지요? 보고픈 마음에 바람도 없고요. 영상으로 올라간 따뜻한 기온이 어느 11월에 캐나다 겨울날에 저희 집 앞마당에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남편이 준비해 주었습니다. 지금 저는 2차 항암 치료 중이에요. 앞으로 6번이 더 남아있습니다. 숨구멍 마디마디마다 힘이 다 빠져나가는 시간들을 혹독하게 견디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하루 주사 맞고 2주 동안 약물 치료하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 주가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영상도 업로드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도 저처럼 항암과의 전쟁을 치르고 계신 분들, 가족이 아프신 분들, 모두 부디 이 불 속으로 그 아픔이 다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저 바라만 봐도 힐링이 되는 불멍 함께 감상하실게요. 그리고 이렇게 영상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에서 나온 한 주에 같은 distribu는 중 어둡게 다 날들습니다. 저희 받아들이 정말 좋았다. 다시 청주기를 위한 반응을 friendship하고요. 이제 청주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접속하고요. 보통 같은 영상으로 접속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접속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판매를 하다가,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방송을 가진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격려의 댓글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